채워야 되겠다. 이걸 막으면 나는 성질을 낼거다. 야 공부를 해야될거 아니야? 안돼요. 이거 왜 또 안되는데? 공부다. 공감이 중요하다고. 공감이 중요하니까. 아이구 얘 그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죠. 근데 이거 뭐 잠깐 조금 이따 먹는다고 뭐 사람이 쓰러지겠죠 그쵸? 네. 오케이. 조금만 하지. 얘는 무슨 소리 난다? 그렇지. blind. blind. 그렇다면 a가 뭐 됐다? a 됐죠. blade. 그다음 이 친구는? block. 미국 사람들은 block 이러구요. 영국 사람들은 block 이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o가 a 소리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구요. 영국 사람들은 원래 o는 o 소리 나야 되는 거야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나저나 이제 클래스 카드 앱으로 공부할 수 있나요 사실? 오케이. block. block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될 것 같아요? 클래핑. 오케이. 뭐라고? 클래핑. 그쵸. 클래핑이래요. 클래핑. 클래핑. 오케이. 이게 클래핑이에요. 방수치기. 클래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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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뭐가 될 것 같아? 클래핑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 것 같아? 그렇지. glance. 클래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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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뭐가 될 것 같아요? 클래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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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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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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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철이도 할 수 있겠어? slightly 해봐, slightly 오케이, 좀 다른데? slightly slightly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? sluggish 그럼 u는 뭐가 됐고 o 됐고 여기 i는 e 됐죠 sh는 sh 그래서 sluggish sluggish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clay 아니고 clay 됐습니까? 그래서 ay가 뭐 됐다 ay가 a 됐어요 cool clay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 것 같아요? blau blau blouse blaus la요 여자들 위해 셔츠처럼 있는 거 있죠? blau okay,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어? 어이구야? 오케이. 어제 뭐 또 밤새도록 뭐했어? 게임했지 뭐. 너는 아니다? 응. 코피가 나네. 얘는 뭐가 됐다? 플랫지야. 플랫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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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소리 안 난다? 잠깐만. 플랫지. D가 소리 안 나는 거야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선생님들 1대1 했더니만 민철이 코피만 흘렸네.